여러분은 아십니까. 역사를 빚는 위인들은 저마다 특별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나라가 들새길 만한 중대사일 수도 있고 그저 개인적인 행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느낀 붉은색의 강렬한 스펙트럼은 개개인의 취향과 기호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초인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미래의 도시를 건설할 글로벌 에너지 기업을 운영하고 국제기구의 의장으로서 국가 간 에너지 분쟁을 해결하고 에너지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꿀 신소재 개발을 통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는 대한민국의 영웅들 세 분이서 공교롭게도 같은 대학을 나오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실마리가 아닐까 싶어요. 대한민국이 들썩이던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나고 자랐습니다. 그 시기를 지배했던 붉은 기운이 대학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 융합에너지 공학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바꿀 계획이나 야심은 우리 모두에게 있었지만 전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 힘들었어요. 제가 다녔던 융합에너지 공학과는 알맞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이었어요. 맞아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고 싶다면 한 가지 분야만 배워서는 부족했죠. 소재뿐만 아니라 소자에 대한 부분도 연구해야겠고 융합에너지 공학과에서는 필요한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전학문적 융합합적인 공학교육이 이루어졌죠. 좋은 기회가 있었더라.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도 똑같은 선택을 하실 건가요? 고려대학교 융합에너지 공학과로? 그럼요. 다시 돌아가도 바뀌지 않을 선택 고려대학교 융합에너지 공학과